자 헬롤 브리언 청뚜기의 산문개발 청뚜기입니다 자 오늘 무료 호스팅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료 호스팅으로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 다톰을 좀 추천드리고요 어 꽤 오래됐고 무료 호스팅이 괜찮습니다 다톰 일단 회원가입 하시고요 웹호스팅 가시면 무료 호스팅해서 무료 호스팅 자 호스팅이 왜 필요하면 우리가 만든 사이트가 이제 서버에 올라가서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증권에 넣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신청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서버가 하나 생긴거에요 자 이제 저거 우리가 만든 거를 업로드 해야 되니까 업로드 할 때 좋은 방법 일단은 좀 단순하게 갈게요 파일질라라는 거를 설치를 해주세요 파일질라를 설치해 주시고 전 설치가 돼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이걸로 설치하시면 돼요 서버 아니고 클라이언트 설치하시면 됩니다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고 이걸 많이 써요 이걸 설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에 사실은 패키지 컨트롤을 이용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따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까지 알려주기엔 산물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 그냥 검색에다가 서브라임 텍스트 FTP 설정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 쉽죠 따라 하시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니까 맞춰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FTP 설정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청뚜기 요일까지 urencc 정할 수 있는 브라 inf디 정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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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h